강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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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청 자주 오네요 아니 뭐 옆집이니까 자주 보겠죠 아니 근데 왜 술을 그렇게 마셨어요? 뭐 시련의 상처를 달래는 중에요? 아 강세라씨 나 엄청 허접하게 보셨네 우리 같이 일하는 스트랩들하고 회식한거에요 회식 시련 아니고 회식 강조하지 마요 그게 더 불쌍해 보이니까 어차피 뭐 그쪽도 같은 처지인데 뭐라구요? 우리끼리 뭐라 하지 맙시다 서로 감싸주도 모자랄 판에 뭐 그렇긴 하죠 뭐 넘어진 좋아요? 아하 진짜 조금만 더 들어봐 조금만 으악 으악 안 돼 으악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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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여기 떠요 아 아 아 아 이렇게 장대같이 커가지고 아 아 아 힘들어 하 하 하 하 하 이봐요 다니엘씨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요 우린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얘기해주는 거예요 뭐 어 미련맞게 치우지 하 아 la 나 그 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